이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일행은 6월 13일 날 오전 9시 15분에 서울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10시 30분경에 평양순환공항에 도착을 하죠. 그는 평양도착성명에서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굳게 손잡읍시다라고 이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김정일 그때 국방위원장 이죠. 위원장도 순환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서로 이렇게 반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은 애정에 없이 공항에 직접 나왔죠. 이튿날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이 이 사진으로 장식되었죠. 보면. 그리고 김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은 차를 타고 시내로 가게 되는데 길가에는 수십만 군중 들이 나와서 김 대통령을 환영을 했었습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산업공단 건설 그리고 경의선 철도 연결 등 경제 협력에 합의를 받고요. 또 이산 가족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남북정상 간의 비상연란망도 연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한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뜻밖의 꺼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 대통령이 무슨 말이냐 미군 철수하라 하면서 주한미군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은 북한인민들의 감정을 달리기 위한 제스터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그런 대화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한민 적의 안전을 위하여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미군 관련 발언은 하나는 한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군이 막아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일 이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속에서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지켜달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발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일은 6월 15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월 14일 날 그래서 모든 내용이 공개가 된 것이죠. 주 내용을 보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토대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경제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재반 분야에 대대적인 협력을 실시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양국 당국 사이의 대화를 계속해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북위로 김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이혼계좌이신문 같은 경우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냉전시대의 평화가 온다면 이는 1972년 닉슨 모태동에 필적안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같은 경우는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는 폐쇄상태로부터의 과감한 탈출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지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노동신문은 정상회담 직후 지면에서 남조선 면을 없애버렸거든요. 원래 남조선 면은 남한을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기사로 도배되었던 것이죠 보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kbs가 북한을 상대로 한 사회교육방송 중 노동당 간부에게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북한을 북해라고 사용했었잖아요 . 이것을 북한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죠. 교회로 이런 표현을 바꿨네요. 남한과 북한 간의 인적 교류도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해졌지 않았겠습니까 . 그렇죠.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지나가지고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 56명이 북한을 강문했고요.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이것은 1985년 이후 1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는 2000년 9월에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 장기소 간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63명을 북으로 돌려보냈죠. 남북 협력사업도 그때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 .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 말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온산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남북 간의 경업사업 을 논의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 개성공단 사업이죠. 보면 처음에 남한은 이 개성은 생각지도 못하고 해주 지역을 원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예상 밖으로 개성지역을 공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장선 을 결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 개성공단이 완공 될 경우 노동자가 한 35만 명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북한이 35만 명의 노동자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남과 북이 평화 공존하고 그러면 북한은 군대를 감축해서 노동력을 공급할 테니까 당신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공단만 성공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잘 추진이 됐었다면 군사적인 어떤 긴장감도 같이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젝트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졌더라면 개성공단만이 아니라 제2 제3의 그런 협력공단들이 만들어졌고 남북 간의 협력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거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개성공단 착공실. 남북이 합의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었는데 그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지 않았 겠습니까 1998년 6월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갔다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서 돌아오기 전에 6월 22일 날 9명을 턴 북한 잠수장이 강원도 속초 해안가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발견되자 모두 자살을 하게 되죠. 또 1998년 8월 달에는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를 합니다. 일본 동쪽의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야당은 금강산 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건 임민을 김정필 총리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사건 하나하나에 일비일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미국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결단 소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001년에 부시 정권이 탄생을 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환경 자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가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백악관은 아니 대북 관경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죠. 그런데 김 대통령은 미국의 애교사를 틀면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게 됩니다. 즉 역사적으로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펴고 봉쇄 정책을 펴고 전쟁까지 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유화 정책을 펴면서는 큰 성과를 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도 강경 정책보다는 유화 정책 하해 정책이 오히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지지를 하고 그러죠 보면 과거 정권도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공전 정책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 내부 통제형 그리고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평화 정책을 추구했지 실질적으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햇볕 정책이 긍정적 성과를 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진정성 일관성 그리고 뛰어난 설득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했던 것 이것은 굉장히 또 의미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 수상의 이유 그리고 발표의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김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오랜 민주화운동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적 때문이었습니다. 김대통령은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수평적 공개질 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또 imf를 조기 극복했고 여기에다 노벨 평화상까지 타게 되면서 김대통령의 어떤 영광 그리고 인생 최고 시기가 이때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